다단계 주가 조작단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폭락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도 있습니다. 바로 전날 밤에 투자자들에게 싸게 살 수 있다며 추가 매수를 권했습니다. 폭락이 시작된 뒤로는 투자자에게 다시 주가 조작해서 불려놓을 테니 걱정 말라고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주가 폭락 하루 전인 지난 23일 밤, 주가 조작단 직원 조모 씨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텔레그램입니다. 최근 사들인 종목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추가로 투자하라고 유도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폭락 직후 억대 손실을 입은 한 투자자는 조작단 핵심 관계자 김모 씨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불법 거래로 손실을 회복시켜주겠다며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 동원 계좌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D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